우리의 코너는 내일은 투자왕입니다. 어떤 코너인지 재환씨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. 자 내일은 투자왕 여러분 실패는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의 다양한 투자활동 성공을 기원하면서 사연으로 받고 있습니다. 자 부동산 주식 갖가지 재테크 투자와 관련된 거라면 뭐든 좋습니다. 자 홈페이지 게시판도 있고 문자도 받고 원하시면 익명소개도 가능합니다. 자 샵 1035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. 고릴라와 유튜브 댓글은 무료입니다. 지금 바로 보내주셔도 됩니다. 네 이제 오늘 첫 코너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. 저희가 모으고 모아가지고 재환씨랑 함께 어떤 가이드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. 그 사연을 보고서는 우리가 공감하고 또 성공하셨으면 위로와 공감과 응원해주고요. 확실한 건 제가 실패를 좀 도맡아 해드릴 수 있으니까 혹시나 투자를 좀 먼저 해보고 싶거나 그러신 분들은 저를 통해서 꼭 한번 실험해 보세요. 네 바로 살게요. 강력한 위험형 위험형이다 라는 얘기를 함께 하면서 오늘의 일단은 사연을 한번 우리 재환씨 부탁드려요. 자 입문 5개월 차 겁많은 주린입니다. 자 근데 저보다 더 모르는 주생아 주식 신생하면서 아는 척만 많이 아는 한 친구